렌틸콩도 역시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명절 사연들 중에서 말이죠. 명절에 가장 바쁘고 힘든 산업이 뭐가 있겠냐. 두 가지가 생각나더군요. 하나는 아육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인가. 그런데 그거 관련 사연을 뽑자니. 있지도 않거니와. 거기엔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안타깝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명절에 어울리는 바쁜 사람들 이야기. 오늘은 옥천 장르입니다. 드디어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옥천? 그게 뭐죠? 옥천이란. 도시 이름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21세기에 세상의 모든 욕망이 모여드는 곳이죠. 한국의 자본주의의 완결판이죠. 옥천이. 옥천이 어딘지 모르신다. 안승준 군처럼.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여기를 행정수도로 삼아 두셨잖아요. 세종시에요. 지금 장소사 안내. 세종시 대신에. 옥천을 소개해드리는 사연입니다. 이분이 익명인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이 정도 사연은 보내야 익명도 소개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익명으로 보내신 대전에 계신 어떤 분입니다. 대전시티즌이라고 해도죠. 저는 대전에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은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이 편한 곳이고 따라서 물류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배 회사들의 터미널도 대전과 그 인근에 집중돼 있죠. 그런 택배 터미널들은 저희 대학교 남학생들에게 쏠쏠한 용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사연을 다 알고 봤는데 그 알씨를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치밀해요. 이 이야기가. 그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모든 비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도 분석돼 있어요. 보시죠. 이미 나왔죠? 그 택배 터미널들이 동네 대전의 대학교 남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있는 일자이다. 금요일날 술 약속이 있는데 자금이 없고 그날 오전 수업도 없다면 목요일에 택배 터미널에서 알바를 하고 그걸 고스란히 학교 인근 술집에 바치는 구조였죠. 당일 벌어 당일 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홍대 미션들이 공연하고 나서 상대살집 받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날 벌어서 한 6만 8천 원 정도 삼땡이네의 뮤지션들의 피가 묻어있잖아요. 그 집이 큰데에는 이런 자발적인 착취 구도가 가동되는 이유는 택배 터미널이 야근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흥비류의 돈이 필요할 때 친구들에게 티를 안 내면서 5,6만 원 벌어오기 딱 좋았죠. 그때는 그 정도면 많은 일들이 해결되잖아요. 유명한 노동 강도를 자랑하는 알바여서 저학년이나 예비역 1,2년 차쯤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택배 터미널에서 땡땡이를 버텼다 하며 자랑하면 독한 놈이라며 부러워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시절의 건설 노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벽돌 나르는 노가다 이런 흔히 말했던. 그것도 하루 하면 7,8만 원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부러워하거나 술을 사라는 회유 및 협박을 하는 등 저도 동의에 맞이하는 요파 씨의 지론. 그 나이 때 남자애들 참 쓸모없다. 라는 가르침에 딱 어울리는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예비역 복학 전에 휴학기에 1년 정도 택배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노동 강도야 다들 아시겠지만 유흥비를 벌로 드나들던 근무 경험에다가 각종 공사판 경력 당시 건설 중이던 대전 지하철 특수로 자리가 많았던 철근 핸드캐리 등등의 육체노동에 익숙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거 매니아들이 있어요. 철근 핸드캐리. 저 뭐냐 진정한 일용직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철근 계속 손으로 나르는 거예요? 철근도 나르고 다른 공사 현장에도 많이 가고 그리고 택배 물류센터도 마스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에 며칠씩 하고 내가 아이언맨이다 이러면서 육체노동에 익숙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잘 적응하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셋트라고 적어주세요. 추 프리킹 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씩 사라지는 괄호 열고 그만두는 괄호 닦고 동료들 옥철현에 잘 모르신다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모릅니다만 민심은 피피해지고 오가는 대화 속에는 예정된 재앙에 대한 절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래봤자 얼마나 라고 생각하며 공포영화에서 가장 먼저 죽는 인물 같은 생각이나 하면 지냈습니다. 아니란 생각 그렇죠. 그리고 가장 미어 터지는 추석 전주가 왔습니다. 명절 시즌이 되면 물류터미널은 비상체제로 돌아갑니다. 상기한 대로 일정 결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인력 확보에 힘쓰고 기존 멤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회식이나 선물 같은 향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역시 결원이 많아서 기존 멤버 플러스 추가 인력소 인원으로 운영하며 힘든 하차 작업은 주로 인력소 인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힘든 일 자꾸 신참한테 몰아버리고 그렇죠. 그렇다고 기존 멤버들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 아 오산이군요. 평소에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 정도에 끝나던 작업이 추석 전주에는 월요일 10시 화요일 11시 아 오전 12시간이네요 거의 그러면 13시간 14시간이에요?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져 올해의 12일에 해당되는 연휴 시작 전전 날쯤에는 오후 3시까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던 시절을 보통은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죠. 택배 물류 터미널은 8시간을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기는 확실히 힘들어요. 아까 매니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 초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몇 시간도 못 버티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 전주에는 아예 모텔을 몇 개 빌려놓고 집이 먼 인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석이 설날과 비교해서도 물류량이 더 많은데 계절상 농수산품의 비율이 더 높고 그렇겠군요. 부피나 무게 등의 조건이 일하기가 더 더럽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도 추석 연휴 시작 전전 날이었습니다. 인력소의 인원들이 각 컨베이어 벨트당 2명 2개조로 사하차 및 컨베이어 벨트상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름 짬이 되는 기존 멤버인 저는 컨베이어 벨트의 하류에서 물품에 붙은 바코드를 리더로 찍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참. 글로 읽었을 때는 되게 고참이고 꿀보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은 힘들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합니다. 흔히 보이는 풀사이즈 컨테이너에 청주 사과만 가득 채워서 온 청주 상주 차를 보내니. 여기서 컨테이너라는 건 100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청주 차. 100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한진 거대한 그거. 흔히 타이탄이라 부르는. 왜냐하면 타이탄이 그 차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5톤 차 덤프트럭이죠. 납작한 박스에 곶감만 싣고 온 상주차가 들어옵니다. 왜 더럽다는지 바로 이해가 옵니다. 지역별로 악명이 높은 특산물이 유명할수록 특산물이 되게 무겁고 단단할수록 되게 악명이 높겠네요. 그 차는. 평상시에. 상주차. 그렇죠. 거대 물류센터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한 종류만 자꾸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냥 들어오면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한 품목이다. 그럼 우와 많이 들어왔다. 이 정도고 진짜 많이 들어오는 물건도 한 차였는데 이제 막 곶감만 두 차가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돼요. 뭐가 제일 특산품 중에 무거울까요? 계속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일단 곶감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긴 해요.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며 명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약들을 쏟아내는 여수차도 가고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지만 하차를 기다리는 각종 트럭들은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정도 계속 하루 12시간 이상 바코드 12시간 이상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신세계죠. 그렇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을 뭔가 이렇게 암흑세계로 바꿔놓는 찰리와 옥천 물류센터가 되는 거예요. 바코드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오전 7시쯤 이미 이제 출근하신 지 10시간 된 거예요. 평시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하차하게 되는 반가운 퇴근차인 부산차가 제가 있는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커먼 컨테이너에 문이 열렸는데 그냥 녹색 벽이 나왔습니다. 컨테이너가 녹색에 무언가로 빈틈없이 꽉 차있던 것이죠. 무슨 물건인지 궁금했지만 다가가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하차를 시작하니 하차원들이 녹색 조각을 떼어내듯 하나씩 꺼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2004년 잘 팔리던 흔히 도깨비 방망이라고 부르는 믹서였습니다. 선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녹색 덩어리들은 가로 세로 10cm 길이의 30cm 정도 사이즈인 도깨비 방망이 박스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그게 컨테이너 하나 녹색 패키지에는 흔하게 주방용품 광고에 등장하는 아래 방향에 놓인 제품을 보며 양손을 활짝 펴고 환하게 웃는 양희경님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옥찬 사람들이 한때 싫어하셨던 보이시죠. 피카츄를 그려달라고 모여들던 아이들 마냥 공연 참가 확인 사인을 바라는 여고생들 마냥 근데 그분들은 실제 인간이잖아? 양희경님들은 제가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득 메웠습니다. 물건이 가볍고 작아서 더 속도를 높여서 하차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라인 속도나 상차 파트에서의 상차 파트에서의 구분 작업 속도에 맞추기 위해 빨리 처리할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어지럽고 하니까요 또. 점점 상황이 사이키데릭해져갔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컨테이너는 반도 비우지 못했고 양희경님은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바코드를 찍기 위해 박스를 확인할 때마다 한결같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정확히 아셨네요. 한결같다. 그렇죠. 2시간쯤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녹색 바탕에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양희경님의 얼굴이 점차 흐릿해지며 머릿속에서 사이키데릭 락밴드들의 마스터피스들이 자동 재생되고 점점 하이해져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양희경님들이 써클빛을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트랜스 상태라는 겁니다. 지난주 그 아이스를 참 좋아하십시오. 그곳엔 그녀와 제가 있었고 큐브죠 큐브 우리를 방해하는 파코드 리더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증오하며 영원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시작한 지 3시간 정도가 되어서야 만다니 만다니의 양희경 대군이 처리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전체가 그 물건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계산해보니 일반적 컨테이너 용량 67.5 입방미터 도깨비 방망이 박스는 10x10x30cm 0.003 큐빅미터 나누면 22,500 양희경 선생이 되네요. 거의 몽골군 일단 점령됐어요. 그리고 올해의 12일에 해당하는 그날의 작업은 투 오브 대구 사과 컨테이너 거기 모델이 있으면 더 사이키델릭해지는 거 아니에요. 3 오브 제주도차 등등을 처리하고 오후 2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TV에서 양희경님을 뵐 때마다 마치 헤어진 애인을 볼 때처럼 싫지만 뭔가 애틋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브라운 간에다가 이렇게 리더기를 이렇게 대게 되는 거예요. 희경아 이러면서 데몰리션 맨에 보면 실베스터 스텔론 선생님이 얼려져 있었잖아요. 얼려져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다른 정보를 주입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계속 뜨개질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주입한 거죠. 컨베이어벨트가 주입한 거죠. 경험자로서 명절 시즌 택배업계에 애환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택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하며 가진 생각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2,500원 입니다. 뭐 답은 임금후려치기라고 나와 있지만 말이죠. 택배업계 종사자 여러분 추석전선 넘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읽어주셔서 어쩌면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옥철일 것이다. 많은 업무 경험 노동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물류 터미널 장르를 최초 접하셨습니다. 평범할 수 있는 어떤 관호동의 현장을 약간 사이키델릭하게 그렇습니다.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흡사 모던타임즈를 모던타임즈의 현대판 맞습니다. 시뮬라시용 그렇죠. 약간 뭐랄까 저번에도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브라질이라든지 한국어 제목은 여인의 음모 그렇죠. 이런 이유에 디스토피아적인 산업사회를 그린 그런 모습을 잘 캐치해서 글로 써주셨다.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산업혁명 그때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도 양희경 님이 실제로 미래 한 10년 후에는 그 박스에서 말을 하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장보처럼 자꾸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 안에 생체 정보를 박스가 읽고 양희경 님이 리더기를 찍어주면 고마워요. UMC 씨 이러면서 토마토가 들어있는 병에 토마토를 갈면서 웃으면서 나는 그 토마토가 된 기분이 들단 말입니다. 정말이지 지난 추석 버텨내신 물류작업하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르의 사연 좀 더 기다립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이분의 사연도 매우 훌륭합니다만 보면서 느꼈어요. 제 예상 그대로예요. 이건 무조건 웃겨요. 이건 진짜 무조건 웃깁니다. 양희경 선생님 아니어도 됩니다. 옥천 장르의 사연이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XSFM 감사합니다.